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영국의 선사시대 유적지 스톤헨지 인근에서 또 다른 거석 유적이 발견됐습니다. 영국 브래드퍼드 대학 연구팀은 스톤헨지에서 3km 떨어진 지점에서 땅속에 묻혀있는 거대한 돌덩이 9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돌들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30개는 높이가 4.5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영국팀은 이번에 발견된 유적이 4,500년 전에 세워진 재래시설로 추정된다며 선사시대에 일어난 종교혁명 과정에서 해체돼 땅에 묻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